와 나이스 이거 첫팔부터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치킨도 못먹어버렸네 와 마지막에 나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어요 어 유튜브 각 제목 정했다 이득리 찾아와서 감탄하고 갔습니다 사운드 플러스 안 써요 나는 무조건 크게 들어 근데 나 약간 오디오 믹서 있어가지고 그냥 귀가 찢어질 정도로 크게 들으면 발술가 잘 들려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청력은 사람 귀가 생각보다 그렇게 좀 나약하지 않아 그리고 좀 안 좋아지면 나중에 보청기 사서 끼면 되지 생각보다 많이 안 왔네 한 3km 여기서 하고 나갈 예정이었는데 이럴 때는 한 가운데 빡 내려가지고 쟤 잡으러 가야 되는데 총이 토미건 보인다 한 탄창만 먹고 1층인가 봐 1층인가 봐 샷건이야 2층인가 3층인지 3층을 congestion 아 너무 시키댔다 문도 부셔 부셔 왜케 이 게임을 잘 만들었을까 안재밌다고 안재밌다고 이 두 명이 끝인가 사실 낙하산이 많이 없긴 했는데 옥상이야? 안녕? 와 여기 있네 밖에서 파쿠레스 한 거야? 야 너 어디 있다가 파밍 이거밖에 안 하고 왔냐 나 소리 들어서 소름돋았네 SR 쓰는 게 낫겠지 근데 SR 왜 이렇게 스르륵만 보면 약간 설레이고 써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지 레드도트 파밍 끝 파밍 끝 렛츠고 비제이들 중에서 아니 배그 유저들 통틀어가지고 나처럼 파밍 대충 한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맞나?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유튜버나 비제이분들이나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친구들 주위에서도 저만큼 파밍 안 한 사람 있나요? 아 나만 봐서 모르는 거 하긴 어 저것도 맞는 것 같아 약간 파밍도 MBT에 따라가는 것 같아 나도 진짜 대충대충 대충대충 내가 죽더라도 죽여서 먹을 거야 펜 가이 고맙습니다 펜넌펜넌 아 안녕 세우라고 쏜 거지? 아우 이거 내가 먹었다 대박 이거 어떻게 내가 먹었지? 야 나 에임도 제대로 안 갔는데 뭐지? 한명 더 있는데 왼쪽이야? 오른쪽 아니야? 어딘지 몰라가지고 잡을까? 아니? 보고 먹으러 갈래 할랑 왜? 어디다 뿌리는데? 어 이미 뿌렸네 고마워 나 저 산 넘어 뿌리는 줄 알고 긴장했어 내꺼다 내꺼다 이건 진짜 내꺼다 비행기 동선에서 멀기까지 해 심지어 와도 한두 명밖에 안 오겠다 아 저 사람 있다 왕관집에 왜 이렇게 ث 사이트 못 까는거 같지 않아? 아쉬운데? 어수 ark 어길 잘했네 난 차에 써서 괜찮을듯? 왕관에서 맞았나? 맞네 와 8배율 보정기 지금 가야되는데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치? 어휴 살았다 아휴 저 친구 혼내줘야겠어 아주 바퀴 한 끼 터졌어 지가 쟤 지지 안되겠다 아기 안 맞지? 아야야 아야야 아휴 드디어 맞았네 와 근데 쟤는 진짜 애쌀의 삼툭인데 왜 저렇게 껍치는건지 모르겠네 와 이거 지나갈 수 있나 추나 세라 비행기에서 멀어가지고 아무도 없을거 같긴 한데 이건 가야지 바우고도 마침 다 피가 나네 못참지 비제이는 보건 못참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가 왔다 두두둥장 뭐야 내가 첩바타야? 잠깐만 타임팔 차소리 차소리 럼 아 근데 어그를 버리고 왔네 어? 총알 다 챙겼다 퓽 왜 쳐 피구공 야 거기 진짜 내가 그래도 어그랑 삼뚝 깨진거랑 삼뚝길 안 떴어 그거라도 먹어 화내지 말고 그거 먹어 친구야 그거 먹어 그거 먹으라고 찌꺼기 남았는지 가보면 있어 하지만 먹으면 내가 죽일거야 좋은데? 어떻게 이런 확률이 이거는 이거는 그냥 치킨 먹으라는 그거 아니야? 아 내 차는 보급이면 어떻게 플래그는 여기서 먹을 수가 있지 기름통을 가지 아 참다 이것만 잘 뽑으면 된다 이제 어디 잠을 걸리지만 말아라 무사히 와줘 아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아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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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데려가라 아 왜 다 오는데 하지마 하지마 내 기스 내지마 내 채 하지마 아무리 갖고 싶어도 그러는 거 아니야 아 너네 왜 그래 진짜 아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이야 밀어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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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뒤집어지만 안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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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떡해 누가 나 좀 쳐주면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하 하 하 하하 하지마 아 멀어서 쪼고 난리 났다 아 짜증나 왜 내 늦게 뒤집어 1분 30초 아직 기회는 있어 여러분 내가 내가 그럴 줄 알고 차를 봐뒀지 간다 세워져라 혼신의 힘을 다 오 굿 어휴 아 근데 써클 이거 맞냐고 양육이 없었으면 절대 못 먹는 써클이었어 우와 진짜 허허볼판 서클이네 어 저기는 연막에 있는 진구가 맛있어 보이는걸 진구야 너는 살았다 싶겠지만 내가 왔다 2번으로 내려서 얍 메롱 다시 다음 또 보급이 떨어졌네 아 더이상 먹을 보급이 없는데 하 진짜 곤란하다 이 한판에 보급 3개 먹는건 어 사람이 내렸나본데 옆에 차가 세워져있어 그렇다면 수루타는 너 어떻게 해볼까 안녕 너 왜 자꾸 돌아다니면 죽어잉 어 복..복지도 못했네 하나 둘 셋 넷 헉 이게 이걸 피해? 있는거 다 깐다 헉 헉 작건이야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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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작건인지 몰랐어 이야 복수 간다 이야 아 잠깐만요 stranger 하 super 으 아이 감사합니다 어우 어 3명 남았는데 터지기 전에 가자 아우기 싸우 으아 살았다 으아 양룡아 제발 가지마 멈춰줘 멈춰줘 양이 멈춰 저거 어딨어? 아래 옆마크가 없는데 이제 피구구니까 가야되나? 풀 필요 아 언제 거기까지 갔어 사람 살려 이제 못 가겠지 삥까네 수술타 없나보다 아 자꾸 돌아다녀 위에서 어디까지 도왔지? 어떡하지? 하하 나를 치킨 먹었다 지켜먹었다 어디 있어? 언니 어떻게 잡았지? 지지 아이스 이거 첫 발부터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치킨을 좀 먹어버렸네 마지막에 나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어요 와 여기서 진짜 위기였다 와 여기서 죽었다 생각했어 유튜브 각 제목 정했다. 이등리 찾아와서 감탄하고 갔습니다. 저렇게 머리 내미고 있으면 안 돼. 머리 내미고 있으면 젖다 봐야 돼. 와 이 뚱 맞네. 불꽃해줌.